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에어컨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캠트래블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캠핑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으로 디자인 깔끔하고 휴대성 우수한 편입니다. 4위는 하이얼 인버터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올해 3월 출시 신제품이고 작동법 간단하며 설치 깔끔하게 해주십니다. 3위는 삼성전자 무품벽걸이 에어컨입니다. 아이방에 설치하기 좋은 제품으로 무품로 조용하게 시원해지고 어플 연동하여 작동 가능합니다. 2위는 LG 이센 창호형 에어컨입니다. 일반 에어컨 설치 애매한 곳에 좋은 제품으로 디자인 고급스럽고 LG 제품으로 내구성 및 AS 우수합니다. 1위는 삼성 투인원 에어컨입니다. 일반적으로 설치하기 좋은 제품으로 거실과 방에 설치하기 좋고 어플 연동 가능하고 무풍 기능 지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